아이캔 플레이 테니스 저는 테니스를 할 수 있어요 저는 테니스를 할 수 있어요 저는 테니스를 할 수 있어요 아이캔 스키 저는 스키를 탈 수 있어요 저는 스키를 탈 수 있어요 저는 스키를 탈 수 있어요 아이캔 플레이 드 피아노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이 음식이 너무 매워서 먹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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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식은 너무 매워서 먹을 수 있어요 이 음식은 너무 짜요 이 음식은 너무 짜요 이 음식은 너무 짜요 우리는 중국어로 말해야 해요. 우리는 중국어로 말해야 해요. Let's play together. 함께 놀아요. 함께 놀아요. 함께 놀아요. I've got billy egg.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I should go to the hospital. 병원에 가야겠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I need to take some medicine. 약을 먹어야 해요. 약을 먹어야 해요. Can you read Chinese? 중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중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중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Yes, I can read it. 네, 읽을 수 있어요. 네, 읽을 수 있어요. 네, 읽을 수 있어요. Let's meet tonight. 오늘 저녁에 만나요. 오늘 저녁에 만나요. 오늘 저녁에 만나요. 오늘 저녁에 만나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See you Wednesday evening. 수요일 저녁에 만나요. 수요일 저녁에 만나요. 수요일 저녁에 만나요. 수요일 저녁에 만나요.